장애바라알기 뉴스 안녕하십니까 장애바라알기 뉴스의 이용진 조윤주입니다 속보입니다 작년에 성공리에 개최됐던 승가원 장애바라알기 공모전을 기억하실 텐데요 올해 또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10월 29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용진 앵커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1 제2회 장애바라알기 공모전이 함께 채우다로 돌아왔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여러분의 작품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채우고 싶다는 의미인데요 작년과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올해는 영상과 포스터 디자인 두 가지 분야를 공모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최대 상금 100만원에 총 상금이 470만원이라는 더 큰 상금 규모로 찾아왔는데요 벌써부터 참여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담당자 인터뷰로 함께 만나보시죠 장애바라알기 공모전은요 나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짧은 영상 그리고 디자인만 있으면 쉽게 참여가 가능한 공모전입니다 주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장애바라알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접수 방법은 여기! 아래에 이메일로 10월 29일까지 작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령기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공모전 수상자 분들의 응원 메시지 함께 보면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견 없는 세상 장애바라알기 공모전 장애바라알기 공모전 장애바라알기 공모전 화이팅! 장애바라알기 공모전